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기 보면 우리 여직원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지금 막아서는데 저런때도 막 힘으로 밀고 들어오고 저러면서 촬영은 또 무단으로 우리 여직원들 얼굴을 노출하게 촬영을 했습니다. 저 만약 방송을 하면 그거 역시도 또 추가 고발을 하겠습니다. 자기네들이 저한테 또 방송을 했어요. 여기 1층에 내려와서도 계속 저렇게 방송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. 아, 널 고했냐?